의사가 법과 제도 속에 살해야 되는데 법과 제도 만드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뜻을 따,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의사들의 뜻을 따서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환자를 보고 의료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정말이지 제가 살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느끼는 건데 너무나 많은 법과 제도가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그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너무나 쉽게 만들어진 게 너무나 많아요. 현실적으로 모든 걸 고려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의사들이 그거에 대해서 발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의사들이 사회 속에서 적절한 자기들의 역할을 더불어서 했어야 되는데 자기들의 생각만 가진다고 살았기 때문에 의사라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10년간 치욕과 개설이 자기 제한을 받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도관입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잘못된 불합리한 법들이 개선이 필요하겠다,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절실이 느껴지고요. 이거는 저희들이 아마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과정에서 입법이 됐고 그런 것도 현실화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게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치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원활한 관계를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후원해 주는 것도 중요한 사회 참여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회원들한테 저희가 한 회원, 한 국회의원 후원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훌륭한 정치인들을 좀 키우자. 그리고 좀 합리적인 그런 법들을 만들고 국민들을 위한 법들을 만드는데 우리가 남부에 도움이 되자. 그래서 우리들의 입장도 많이 설명하고 표현도 하지만 또 우리 각 구군별로 또 이렇게 인천, 신인천 시대로 우리 의원님들 자주 만나고 잘못된 설명도 좀 하고 또 우리 회원들도 의원님도 후원하고 또 정치에 관심도 갖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치적 역량 강화라고 표현하고 싶고요. 회원들로 하여금 굉장히 패배의식에 사라잡히게 하고 그런 의미에서 또 무관심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에 우리가 막 투쟁을 하면서 얻은 성과가 별로 없었죠. 사실은 소통하는 의사회가 되겠다. 그다음에 잠시 얘기하겠지만 또 우리 봉사하는 의사회가 되겠다. 그리고 우리 행동하는 의사회가 되겠다. 이런 세 가지 모터를 가지고 제가 회장에 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작년 내내 했었던 거는 각 병원 원장님들 찾아뵙고 또 대학병원의 경우에는 교수 회의가 있을 때 참여해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각 학회 또 각종 모임에 많이 참여를 해서 의사회고자 하고자 하는 일, 하고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에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인천의사신문을 작년 6월에 참관을 했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신문이지만 그래도 자기들 얘기 나오니까 많이 봅니다. 우리가 신문 굉장히 많지만 그래도 내 얘기 나오고 내 얼굴 한 번 나오면 자세히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신문 창간에서 좀 뭔가 회원들 소통하고 특히 이런 중수병원들, 종합병원들 뉴스 좀 실어주고 회원들 같이 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조금씩 회원들이 그래도 뭔가 지금 의사협회가 뭘 하려고 하고 있다. 뭐 당장 성과는 없지만 뭔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도 전보다는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주 문자도 보내고 그다음에 가능하면 자주 서신도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회원들하고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회원들이 조금씩 인식을 하면서 우리 의사협회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해 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힘이 돼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인천시 의사회원들이 많은 활동을 해왔어요. 봉사활동을 많은 조직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인천시의 의사회뿐만이 아니고 다른 많은 단체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좀 조직화하고 체계적으로 하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러한 의료가 우리가 좀 특수한 분야인데 의료라는 게 혼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의사도 필요하지만요. 약사도 필요하고 한의사 선생님, 치과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일반 접수도 하는 자원봉사자들 이게 종합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각 단체사분은 그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역량을 극대화하자. 그래서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 의사회가 어쩔 수 주축이 되겠고 의사회나 이런 한의사회, 치과의사, 약사회, 간호사협회, 인천시에 다 그런 단체들이 있지. 임상병 의사회.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방사성협회를 포함해서 또 인천에 많은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잘 아는 큰 나이온스라도, 노타 이런 클럽을 위해도 여러 가지 많은 단체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외봉사도 갈 겁니다. 좀 어려운 나라, 특히 저는 6.25 참전했던 곳 중에서 좀 어렵게 사는 나라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지금도 그래서 필리핀에 진리봉사를 가고 있는데 그런데 정말 어려운 데가 북한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 금방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저쪽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 어쨌든 조금 개방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봉사단체를 통해서 어떤 특정 지역 최소한의 어떤 일정 부분이라도 북한 지역 주민들한테 의료 혜택을 주고 또 좀 더 원활한 인적 교육도 할 수 있다면 북한의 의사들 교육도 좀 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앞으로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료사회봉사회가 아까 했지만 전체적으로 좀 아우르고 또 우리 봉사하는 그런 단체들 후원도 좀 하고 싶고 앞으로 그래서 일반 시민을 포함한 의료인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그런 봉사를 만들고 싶은 꿈이고 금년 제가 가장 역점을 둬서 해야 할 일이 그래서 인천의 사회봉사를 발족할 일인데 저희가 지금 예정은 어느 정도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사단법인으로 할 건데 그리고 3월 달쯤에 좀 발견을 보고 5월 달쯤에 창립 총회를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